안녕 여러분 어떤 내용을 좋아해 그릴렁치는 모험이야기 가슴 따뜻한 사람이야기 말을 봐 어떤 이야기를 원해요 어쩌면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언제나 웃길 수는 없지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재미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주인공이 되어봐요 기쁠 때는 즐겁게 웃으며 춤춰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하며 울어요 주인공이 되어보아요 말해봐 어떤 주인공을 원해요 말해줘 말해봐요 말해봐요 아멘